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공동목장을 언제 봅니까? 아니, 재산세 역대학 나와서 언제 어떤 거니까? 상금이 얼마 전화할지? 5천만 원 마스! 5천만 원!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홍게마을 이장 김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홍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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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신고해 사장님이 아닌가? 아니, 옛날에 신고는 아니냅니다. 나 이장님 믿으신 뒤에 진짜 실망입니다, 얘! 경찰이 와도... 차가... 아, 예, 예, 안 됐다. 우리가 찾게만 있어, 어? 야, 경혜도 니네 영영 두둑 시부러 다니는 거 전도 재미지다, 원! 홍게! 홍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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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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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상춘! 은혁이사! 어디들 가시고게! 사무국장님! 그것도 셋이 홍콩 오네. 무슨 형 속상하게 힘쓰는지 모르코라. 아휴... 우리 안풀어 좀 신고해. 우리... 이대로 갇히는 건 아니겠지? 아휴... 재소 신설하지 말라게. 아휴... 우리 쉽게 잘하신가? 아휴... 우리 지으리 아버님 씨 홍보도 안 해봤는데 잘하신가? 아휴... 쉽게 마시컴검. 신 한 번 안 하면 어때 하느냐? 아휴... 개매맛이... 나도 해. 쉽게 안 하면 꼭 구정해도... 헐사람이 어서보는 얘. 우리 동서들 이쯤 아는... 아휴... 저 시집 불안해. 저... 우리 아버님 먼저 가불고... 이 아기들 처음 깊지 않으니... 고생... 고생 처음... 안 해보니 좋았다게. 걔 집에서 돈 낳을 건 없고... 미노뜸 걸 말고... 두세기 새끼 내왕이네. 저 자리 두세기 지영강, 우일장애강 펄고... 형 아강 옷이 안 내지는 형... 옷이라도 뚱! 고랑이 형 학교 보내고... 어쩌면... 촌에 살아보는 게... 수중에 돈이 오신다게. 아이 경험에서 뭐... 페데락 정중국에서 뭐... 떠듬서 어머나... 나무사나... 되게 놈이... 나 처음에 우물가슴 맥혀니... 나이 진짜... 아팡이... 저 우리 놈이... 저 백일이 조질되고... 아니 여기... 진짜 너희 나머지 살지 말라. 경험이 형이네. 처음에... 청춘을 다 물어. 영원히 살아네. 아휴... 나 안녕. 그냥...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네. 혼자 살제만 신. 막... 우리야 지우리야 막 막... 꽃다발 갖다 주면... 결혼하고는... 결혼하신디야. 아... 지는 늙지도 않으니... 팍팍 질러 먹은디. 나 막 무사 막... 남한념 막... 변해버리신디 모를쿠다게. 각인행이 저... 제사에... 쉽게 못들게 걸어보려고. 인경이도 이... 저... 마을... 부녀회장 뭐... 그것도 잘했적에... 병을 좀 아느니... 우리... 인생 챙겨 산다게. 아이고... 이거... 평생 한 것이 이것인디... 나가 이제 왕식할게. 병 씨는 취직허영 씨. 직장 다니라는 한 말이 아니고... 나 하는 말은... 한 소리라도 두루 먹을 때... 볶음밥도 부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영어영 살래? 나는 말이야게. 아... 나도... 기주로 고고픈디... 안됩니다. 그냥... 어머니도 막 아파불고... 네... 네... 그래... 뭐라고... 해... 네... 아유... 아이... 하... 하유... 하유... 아유... 나랑 경사를 하셨인가... 예순이... 그런데... 그나저나 니네 다들 속았죠. 그나저나 니네 다들 속았죠. 바보루랑이 나처럼 영 착하게 살지도 말라. 인자삼촌! 보녀 회장!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아이고, 이건 무슨 큰일 난 건 아닐 테지. 사무국장! 아이고, 양삼촌! 보녀 회장! 보녀 회장! 아, 예. 그 니네, 혹시 오늘 우리 어머니 봤어? 아, 예. 아이고, 어머니 배고파고 싶었지.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배고파고 싶었지. 아아, 현구아. 오늘의 이... 꼭 풀어. 오늘 안 풀어주면... 큰일 난다. 존잡겠지? 지금 존 자리시켜. 아... 이거라도 제대로 못하면, 우린 영해성신데 매복쟁이... 겁나 맞을 거. 어우, 맞니? 가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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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에서 다 하라고 해서예. 삼촌들 들었어예. 우리가 밑가을 훔쳤지만은 겨우 나쁜 사람은 아니라예. 어떤 거 당부나 실수로 삼촌들을 데려온 거지 납치한 거 절대로 아니오다예. 이제랑 데려다 죽음에 걱정하지 마소예. 성님이 풀어주려나 풀어주는 거지만은 우리 말 잘 들어야 됩니다예. 안경하면 그냥 떨지도 몰라. 가족들 봐야될 거 아닌가. 예. 알았어 알았어. 우리 허래나 헛금에 우리 꼭 집에랑 집에랑 보내줘서. 보내줘서요. 허래나 헛글라. 고마이소 없어. 꼭 보내줘서요. 걱정하지 마소. 우리가 결국 나쁜 사람은 안이 남았어. 이제랑 일어났어. 일어나. 일어나도 고마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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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쨍기쨍기 도라만 와줍사 사무중 부녀회장 나, 다시 일 안 시킬거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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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다 할거라. 그리 나왔어, 나가 다 청소하고. 제발 도라만 와줍사 제발. 나가 다 할거라 앞으로. 해둬란거 다 해놓거라. 뭐라,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무사 쳐, 차가 적인신공? 여기, 여기 오지마. 여기, 여기 우리 이슈아. 야. 아이고. 우리 삼촌들 다 여기 뿌라게. 아이고, 이장님 이봐. 이장님 목소리가 여기 방아오릅니까. 이장님한테 이놈 빨리 풀어줘, 빨리 풀어줘. 아이고, 빨리 풀어줘. 아이고, 빨리 풀어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출 안 준 거 알으실디? 어디 납치돼서 났구나, 얘. 아이고, 경혜도 형 몸성이 돌아오나. 다행이오, 다행이라. 아이고, 개나저나. 개나저나, 이장님. 저기, 우리 실롱원 차 파수가 차번호 멀어놨 수가. 차번호? 예, 예. 차번호 뿔 겨를리 이소사시냐, 얘. 아이고, 참. 아이고, 그 놈 두둥놈이라. 차 심어삼 될건지. 차는 어떻게 생겨신거, 얘. 아이고, 못 잡아도, 얘. 됩니다, 얘. 아이고, 몸성이 돌아가시면 대충. 어디 다치신듯 없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정신부라, 얘. 지금, 얘. 사람들 좀 찾아다니래. 지금 난리 우다, 얘. 동네가 다 되살져서 마치.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 없어, 기다려 없어. 아이고, 믿지. 아이고, 알았지. 어, 기봄이냐? 어? 니리 어머, 조잣자. 아이고, 뭐야, 좋아. 지금 막 힘들건디, 경혜도 도둑들 답잔하나 몇 가지 좀 물어보코구다, 얘. 아유, 대장님. 혹시 묶여있던 장소가 어딘지 알아, 직후가? 창고 담긴 닮은 뒤에 어디 창고 있지 모르겠다, 눈가량 가버렸냐. 아, 개그나이? 그 갬은 혹시 납치될 때 그 범인들 얼굴은 좀 봐줄 수가? 갬이 얼굴 무신 줄바로 봐줄 수가 많아. 나가 영 볼에 변한 새 부릉이거지, 그죠? 솔진솔진하고. 나 본래 주식이 얄롱한 게 보이는 게 많아. 아, 솔진아이 하나랑 얄롱한 아이가 하나 같으니? 개고, 개고 가내신들의 일을 시키는 사람이 또러신 거 닮아마시. 네? 개는 최소 3명이구나, 얘. 뭐, 경호할 테죠. 어, 근데 그건 어떤 걸 알아줘서 봐? 아이고, 우리 묵경이실 때 밖에서 소리 납디다, 개. 여잡디다. 어.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그냥 풀어줘 볼랜 경호 고르는 거 닮아마시게. 아이고, 그 경에도 사람을 감금해시면 범죄 좀 하심게. 경호는 허는디. 경호고, 이 봉계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서 밑강 도둑들이 하던마심. 아이고. 동일 범위 가능성도 있고 해. 하여튼 이 CCTV들 다 돌려보면서 범인들 자방옥큼해. 너무 걱정하지 마소. 아이고, 얘기해, 얘기해. 꼭 신고 싶어. 아이고, 정말. 우리 일년동산육과계. 아이고, 이수나. 아이고, 이수나. 아이고, 이수나. 아이고, 이수나. 아이고, 이수나. 다친 데로 수학. 다친 데로 수학. 아이고, 다친 데로 수학. 어떤 진앙이 잘 이수냐. 네. 막 할망이 서자서. 아이고, 경혜실 거에요. 가위 할망 오시느니 못 잔다게, 저 못 자는 애 아닌가. 고맙습니다. 나 진짜 잘하셨구나. 말 잘 들라. 어떻게 다친 데 없으냐. 아이고, 외우. 어디서. 아이고. 왜 이렇게, 익었게. 굽닫은 얼굴. 아이고, 어느저부터 얘기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디서 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지이 형가 다친 거. 아이고, 나 안 나와. 우리 굽닫은 얼굴을 터상에 부르신 얘기예요. 아이고, 나 어떤 얼굴이. 아이고, 이수나. 나 앞으로 잘할 겨이. 아이고, 고생했죠,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죠, 아이고. 우리 또 신데네. 얼마나 진짜 좋아하나. 나 먼저 못 잡는데. 또 벗고 하성애로 지켜네. 할머니 뭐하면? 이거 배려보라. 하트모야. 이거 나가. 찍어냄새. 이거보라 하트모야. 아이고야. 사랑스러운 러블리 하트. 우와 이쁘다. 이거 죽었다 깨라도 못 만든다니. 이거 할머니나 용만드는거지. 우리 할머니 짱. 아따 이거 이거. 너무 좋다. 할머니 짱해봐. 할머니 짱. 이렇게. 아까운거. 이거는 구멍으로 남아신고. 저 별일이여. 어쩌나? 어디 다친다는 옷이냐. 어? 이거봐 무사. 어수다. 무사가 무사 경험해. 저기 아픈 시어몽. 모시지 않아. 고생도 고게. 아이고 자유도 고맙다게. 아이고 참. 아니 똘이 어몽 모시는게 무사 고맙할 일일까. 당연히 회사되는 일이죠. 이거 헛클랑. 졸바로 해요. 참석 털어내. 아이고 졸바로. 이거 먹어야지 막. 주름져내게. 들어가고. 섬풍기 바람 쇠라. 그냥 쉬라게. 나가 넣을거라. 어? 빨리 들어가라. 싫어. 알았어 들어가라 싫어. 나 놀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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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음악 좋아하잖아예. 우리 상황. 천천히. 천천히 어머니. 천천히. 어머니 천천히. 어머니 천천히. 나 왜 이러게 이러게. 응. 그만 그만. 형님 봐. 방금 쉬고. 숨 쉬고. 네. 맞춰서 가. 맞춰와.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 걔도 잘 쉬는 건 잘 자서. 응. 컸타기. 너 오늘 죽어라. 이거 탓이냐? 너네 어머니. 두 시간이면. 이거. 한 열 번에 탈 거야, 너. 요거니 이거 니가. 탈 때 이거 못 착 짤라. 니가 안 짤라. 니가 안짤라니까. 하나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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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건드면 썩어버리고. 야, 결국은 이거 좀 팠지 않을까? 이거 무시건 다 뒤로 두다니깐. 절반 타서는 게, 응, 아들. 알았소다, 알았소. 나가 이제 다 헛음해. 어머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맙소, 응? 아이고, 이거 안 해보자. 소신을 끌어서 뭐 두 방만 챙긴 게, 응? 아들 어떤 일 할만하냐? 할만한 게. 이제야 어머니 몸에 상처 안 나게 없거든.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욕았구나. 마흔 넘어가는 사람도 없구나. 고맙다 고맙다. 어머니, 나가 욕하구나. 자자. 야, 이놈 돈만 받으면 좋겠어, 생각만 보자. 어쩅 사 지아가 무시건 사는 걸 산디. 아이고, 멍도 참. 사진빨이 잘 나와서 택배도 하여 볼릴 거 아니고 한게. 어머니, 시우사. 어머니, 포즈 잘하지 마시. 상결산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미. 자. 어떤 다진만 할까요? 사진빨이 엄청 남죠, 이거. 니깔 색깔도 좋고 이. 야, 나 20대 얼굴이요. 어머니. 집까지 갔어. 이제야 아들만 믿읍시다. 어, 귀여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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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배가 많이 밀렸는지도. 여기 왔어. 그래. 오늘은 놓고. 저런 거 줄 거지. 고마니, 시라게. 네? 니깡가 몰라야 니깡 퍼울 거 아니냐. 아니, 승리. 우리 돈도 한 번 먹어본 거 가지고 와. 야. 너 나 못 믿었나? 야. 야, 너 어떤 날고. 아, 정말 짜증 남죠, 이. 고고. 너도 배달도 댕기지 말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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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썸실하게. 자, 자. 야. 어떠? 뭐? 어떤 돈이. 저도 어떻게 얘기했대. 네도 죽이냐? 아휴, 탁이나 놔둘까? 야! 나사람 남기지 마라. 아휴, 아휴. 대단히 대기지 말고. 어쨌든 고맙습니다마는 이번 달에랑 볶음 좀 챙겨줍소예. 알았죠게, 알았죠게. 걱정마요, 이 아내는 건 어떤 거나. 아빠, 옛날에 엄마 연야들은 약국도 갖다줬다는 얘. 진짜 다 늙어. 이거 허재나라는 좀 부지럽다니. 엄마가 큰일 났다니 무사히 돌아가신대. 이 정도는 해놔주게. 알았어. 오빠, 어떤 거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에 이렇게 좀 로맨틱한 눈빛으로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하고 그럼 완벽한 남편이 되는 거야. 딸만 한번 믿어보자잉. 한번 해볼카라. 파이팅. 현순아. 지으리 어머. 이리 나와봐봐. 우삼아 씨. 어라? 못과. 현순아. 너희는 아무 행위도 못하카라라게. 나가 잘할거라. 이거 받으라. 지으리 잘못 먹으신 거 아나? 에휴, 잘못 먹은 거 어떨게. 지으리 어머, 납치당했던 거나 아방, 우사연 다정해져 그러시니? 아니, 나리라도 납치는 안돼. 나도 막 애들이랑 혼나니. 병호구, 둘이 잘들어이. 우리 식계 반착은 이제 시윤이네가 가정가게로 해서. 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다 가정가래는 하고 싶은데 병까지는 못하겠구이. 그 대신 우리 식계는 나가 다 하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알았지? 알았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진짜 코가. 당연하지. 네? 말이라도 고맙게 마시. 오늘 그런 기념으로 외식이나 한 번 할까? 우리 한 번 썸네. 무슨 외식게? 그냥 집에서 해먹으면 되지. 아유, 경현노게. 아니요, 뭐. 저기 인자삼촌이 형. 부녀회장님이랑 같이 불러 먹게. 고맙게 마시. 개미는 오늘은 지우러가 크게 한다고 싸웠어. 싸부러? 싸부러? 오늘 싸구러. 원하연습사에. 알았어. 오늘 우리 아빠가 쏜다. 박수. 야, 이거. 야, 진짜 여기서. 5만 원이 뭐라, 5만 원이. 50만 원은 줘야. 뭐라도 마총고 사면 배달기지, 이거. 족발 하나 사먹으면. 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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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배달 날씨. 아, 이거. 배달 날 좀 알려내신데. 여기다가 벌어먹어 살았어. 주식아. 아무 일도 없겠지? 아, 네, 네, 네. 네, 네. 가꾸다, 예. 금방 가꾸다. 기다림쏘, 예. 오케이. 구! 추 incentive. popularity. sua polygon. 우리 서방한테 꽃다발도 받아쓰다예? 우리 서방한테 꽃다발도 받아쓰다예? 그런데 참 이런 말 참. 나도 서방이 하다 살다 보니 고맙지 말다 해라게. 아따 해가 서쪽에서 뜬 줄. 야 다음이랑 우리 아들 만나 줄 거라 우리 꽃을 같이 해볼게. 꽃이 다. 어이 다. 엄마가 다. 꽃을 해볼게 말씀. 아아. 잘하십니다. 아이고 참 나. 족발 배달 왔어요. 네. 족발 배달 왔어.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족발 대짜 하나. 막국수 하나. 그 다음에 김가루밥 하나. 맞지 않. 네. 저 배달비 오천 원 마시. 배달비 오천 원 마시? 예. 현금으로 줘야 돼예. 이때 못들어오신디? 아. 네. 현순아 오천 원 씨냐? 아니. 나도 오신디. 네. 아유 현금으로 주셔야 되는데.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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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달이 됐어다. 네. 아유 족발은 족발 없어. 왜 나도 샀어 없던지. 뭐. 또 오신마시. 야. 가위 쉬웠어. 가위 나스다. 가위 쉬웠어. 아니요. 가위 쉬웠어. 가위 쉬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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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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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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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젠장, 젠장! 개맨아, 야이 들어올 때부터 막 어디서 드러난 목소리더라고. 야이, 전희 클린하우스 쓰레기버리도 간 그 놈 아니냐? 아이고, 맞추다. 아이고, 형님도 대단하다, 얘. 도둑이 진짜 수고하게. 나가, 형 들어올 때부터 목소리가 세열하게 나가. 나 아니래, 나 아니래, 나 아니래. 아닌 거 좋아하네. 야, 우리니까 다 어떻게 해버렸디요? 아이고, 아이고. 다른 말 해요. 형님이 다 시켰수다, 걔 나 몰라. 그 형님이 누구의 과? 아이고, 꽂지 말라, 진짜. 니 이걸로 그냥 대학생이 헌데 만들죠. 아이고, 꽂지 말고 해. 아이고, 우리 영혜선님하고 승진희선님하고 다 시킨 거 봤어. 난 얘, 솔직히 삼촌네 푸른 한 해까지 온 사람이라. 나만 봐줍니다. 나 진짜 고자질도 안 한 거라. 진짜 좀 봐줘. 제발. 야, 얘 말로 해. 야, 너 나 말 잘 들으라. 나 말 잘 들으믄 풀어줄 거고. 어? 경 안 어믄. 네. 경찰서 가는 거. 네. 경찰서? 어. 삼촌네, 나 장기도 못 간 아이디. 침역 가면 어떡합니까? 경찰서만 그만 봐줘서. 시키는 건 다 할 거라, 다 할 거라. 야, 잘 호라잉. 자연스럽게잉. 알았으다. 네. 알콤해. 나무 꼭 풀어줘야 됩니다. 예. 너 호눈 거 봐, 네. 결정할 거란. 아랑이요. 예. 예. 알았으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보세요. 예, 성님. 나 형국 이발 씨. 예.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저번에 그 봉계동에서 그 어떤 허전한 데 있잖아. 게다가 오늘 배달 와주게. 배달 와주신데. 거기 오늘 다 저. 해외여행 가더라고. 야, 오늘이 딱이다. 어떤 진행해야지. 예. 아이고, 잘했죠? 좋지게. 아, 예. 공안에도 미강 상인 연락왕이네. 미강도원 씨는 물어봐라게. 그 주소들에. 나 주소 고라주커메. 그 주소들에 그 시간 딱 맞춤에 와야 됩니다. 내가 그 번정강은에 망 보고 있을 테니까. 시간 딱 맞춤 정확하게 와. 예. 예. 알았지? 맹심하여. 아이고, 우리 형국이. 참 잘했죠? 예. 예. 잘했지?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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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풀어줘야 됩니다. 야, 형은 우리 미강 투자 질건가? 걱정하지 마 없어. 미강도 못 풀어갖고 해. 그대로 있어. 난 돈도 한 푼도 못 받았고. 펌펌. 내가 해. 저 시키는 대로 잘 할 거면. 난 꼭 풀어줘야 돼요. 알았지? 삼총도. 골라. 다 뭔 심은 다음에. 이 때랑 구울게. 이. 진짜. 내가 했어. 우와 이야 이런 최상품입니당을 어디가 구해야 하시군 형국이 개맞이 이거 한번 까봐 먹어봐 음 완전 맛좋아 어음 이제 형국이 옷장에도 덮혀 나도 이 정도는 조자집니다 형님 조자 뭐라하지 아유 야 근데 이거 다 싶은 거 가지고 나면 수록 하나 더 와야 되켜 큰 거 와서 됐구나 개매 큰 거 와서야 되켜 근데 형국이 아까부터 왕이 시켜놨구나냐 개매 와도 진작에 왔을건데 야 이거 어디 가서 와 따가느냐 니가 알죠 야 영원 때가 아니라 이거 빨리 들어가게 아이고 실제 오 들어올잖아 야 이렇게 안 죽는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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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조금만 정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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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아이고 죽어질게! 아이고 죽어질게! 아이고 죽어질게! 저건 또 뭐라 저건 또! 아이고! 아이고 빅깁사게! 못들어 줄까? 아이고 빅깁사게! 뭐꼬 빅깁사! 아이고 빅깁사게! 아이고 눈을 찾고 있어 남수가! 누구일까? 누구일까? 놀렸어! 놀렸어! 아이고 죽어질게! 아이고 죽어질게! 깜빡먹고라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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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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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이 댕겨오라. 여행이 댕겨오라. 이사장님이 마을에서 보내주게 했네. 그냥 댕겨오라. 아이고, 나 어몽드신데 어딜 여행을 댕겨올 말이오, 과게. 한거운 소리 했죠. 아니, 종혁도 마을에서 보내주게. 나 가면 안 돼요. 어머니 눈이 볼게, 과게. 뭐? 뭐? 왜? 아이고, 잘도 하얀 쪼쪼해. 어머니, 아저씨인데 하나도 안 주고 똘만 챙겨주다. 내가 아저씨가 나 걱정하라. 댕겨오라. 응? 댕겨오라. 응? 응? 어머니. 어머니. 의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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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순아, 진짜 가야 될 책을. 오케. 공짜로 보내준 자녀를 띠 카사 줄게. 명진은 어떤 하느니게 나 혼자? 네. 며칠 전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사람이 누개라. 개고나 씨제빵 처음 가는 여행인데 기분 좋게 보내주면 안될 것과. 그거 맞춤하는... 명질만 혹은 끝난 가라게. 아니, 명진은 조그나방이랑 조그나방이랑 같이 하면 되지. 근데 엄마, 이 옷보다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너 젊은 아이들은 따는가? 젊은 아이들은 옷이 어딨나? 예쁘면 그냥 입는거지. 그리고 여행가는데 눈치 보지 마라. 그냥 엄마 입고 싶은데로 입고 가. 아, 고고 가. 지울아 봐. 이 옷 얻다 먹거라. 막 고고 가. 아휴, 안된다게. 고운거 입지 마라게. 그 사람들이 방 다 바라보면 어떠할거니? 요즘 우리 아모, 우리 아모, 우리 아모 왜 이래? 내가 한 거 치렀다며. 어머니, 상자 몇개 남아주가? 오늘 백박스 주문 들어 하신대. 아휴, 그 차락이나. 오, 참고니 백개 싣고 여기. 고향에 돌아온 경협신가? 뭐가 잘되긴 잘되지 하는 거 닮아. 경호님, 저, 나가. 저, 여행 가기 전에 이거 백개 만들어둔 것 같아요. 아이고, 나도 없어. 나가 다 크네. 어머니, 혼자 집이나 쌉석해. 빨리 가, 늦어서. 경호구, 지나먹을 거요? 니 먹을 거요? 반찬, 냉다고요? 내가 송방 웬데라심에. 그거 잘 초장 먹고. 자네 수장. 응. 결국 지나나 학교 갈 때. 응. 빨리 거커런게 그냥 학교 보내고 거요. 왜냐면. 그 어먹으신 소리 들으면 돼. 그 약이야. 응. 아이고, 걱정은 하지 맙소. 어먹은 없어도, 요망진 할망이 서보다 괜찮으시다가. 아이고. 오빠, 나 집 괜찮았어? 응. 시장통닭 사 왔은 뒤 곧짐 없게. 완전 맛있다. 너 또 무서워하시냐? 너 죽을 안 했나? 나 퇴근해 오빠 거짓 막 달려왔니. 퇴근해 주면 집이나 쉬라게. 이젠도 나 집인 줄게. 오빠 집은 나 집이야. 어머니, 우리 치킨 같이 먹어보겠네. 시인과 치킨 한번 드셔보십소? 어머니. 어머니래. 어머니래. 축하진다. 나 이거 몇 십 년 많이 들어봐. 저게.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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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신하게. 좀 정작해. 좀 정작해. 아이고. 축하진다. 어떡해. 야, 겨우디 너는 좀 잘 어울렸죠? 할쌍이 워낙이라. 어머니. 왜 그런지. 파슬라야. 아, 참. 어, 찌해. 오쿠라. 어머니만 좀. 축하축해. 어머니. 어머니. 맞다. 엄마 아저씨 좋은 게. 오, 오, 오. 네. 뭐, 화장은 좀 εται게 해. 아휴, 진짜. 사람도 다 너 또 데리면 어떡할 거니, 나. 불안해 못 보낼 격이야, 나 진짜.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뭔 조심히 떠나, 잘 댕겨오라, 잉? 내일 올 거지? 노력은 옥타 많은 거야. 엄마 고맙다, 잉. 아이고, 나 갈 김에 그저. 허르방 하나 얻으면 불안해.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옥타 나가 잘 챙기겠다.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다녀오실대. 예, 예. 아휴, 저 우리 노인의 총무용, 부녀 회장형, 우리 마을 총무용, 잘들 갔다 오라, 꼭 중국 가거들랑 만리장성 구경해 오라, 그거 볼만해라, 저녁 그절네랑 잘들 방으로 와잉. 야, 낯걸랑 보이처 사 와야 돼요, 비싼 걸로. 알았으다, 이게. 그나저나 어떤 총년 진짜 보내줘네, 고맙으다, 나. 우리 잘 댕겨 먹으다, 예, 예. 야, 개미 우리 출발해볼까? 강화 개발 시, 출발! 감사합니다. 먹음직스럽다. 미안하면 맛보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응, 안 된다. 10초 남았잖아.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먹을 거예요. 맞고, 이 정도 더. 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졸리차게 해.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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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